자, 흥보가 밖을 나와 보니 중이 왔거늘, 시작! 흥보가 밖을 나와 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고 서발 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저준이 대답하되, 소승은 걸승으로 백군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작하니 생사가 미판이라 웃은 윤모가 계시운지요 흥보가 대답하되, 헌솔들은 다솔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우는 길이오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기를 따라오면 집 하나에 잡아드리리다 하나도 거룩하지가 않네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기를 따라오면 집 더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이렇게 하면서 좀 거룩하게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거룩지를 못해 대처스님이야 뭐여? 박흥복아 그리 알고 잘 지내오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돼 다시 박흥복아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어려워서 선을 잘 못 잡으니까 한번 더 이렇게 훑고 가요 박흥복아 시작 박흥복아 흐루 길게 빼지 말고 응흐루 길게 빼 박흥 이렇게 박흥복아 시작 박흥복아 그렇게 해야돼 좋아 라 하고 기다리고 해 좋아 라 하고 대사 뒤를 대사 따로 뒤를 따로 호 간다 기다리고 따로 하이 따로 호 간다 여기서 요령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따로 호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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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서 앞에서 앞의 걸 찍어 따로 하오 간다 이렇게 해서 찍으면 더 동그랗게 예쁘게 돼 따로 하아 하면 고쪄 따로 하오 아하 이러면 하나를 찍고 넘어가라고 따로 했던 그 힘 있잖아 유지하는 음을 한번 거기다가 힘을 줘서 찍어 그러고는 동그랗게 말아버려 따로 하아 하아 간다 이렇게 하면은 동그랗고 동그랗게 동그랗게 완벽하게 말려 따로 간다 시작 따로 간다 아직도 아직도 어설프 근데 요령은 그래 따로 하아 하아 간다 시작 따라 따라 간다 많이 좋아졌어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 아까보다 임오롱을 지내고 기다리고 임오롱을 지내고 임오롱을 정해를 넘어 서서 에이 정해를 넘어 서서 그 잘했어 한 곳을 당 도 허여 자 잘했어 좋았어 안정감 있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해줘야지 그 자리에가 그래야지 서두님 번호는 시작 그 자리에가 서두님 번호는 이 명당을 아르시오 이 명당을 아르시오 전화지 제이길 강산 전화지 제이길 강산 잘한다 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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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한다 이 명당에다 대강 성주를 허시되 이 명당에다 대강 성주를 허시되 임좌 병양 옳은으로 충분히 기다렸다가 임좌 임좌 병양 옳은으로 태강 성주를 헌시게 되면 태강 성주를 헌시게 되면 병령 병령 성주를 벌려 하은 성주를 병령 8월 15일 에는 병령 명년 8월 관이법 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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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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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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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szl 10일 golf estaban 10일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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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진사 5대 극제 3대 진사 5대 극제 잘했어 병감사가 날며 강당에게 척실러니 병감사람 날명 날명 이런게 어딨어? 그런 소리 하면 안되지 날명 다행이에게 척실러니 다 위에 말하면 달아서 내려오는거야 그냥 그렇게 호찍이 하면 안돼 그런것은 완전히 그건 작품을 망치는거야 한회지 아주 망치는 작품이야 병감사가 시작 병감사가 날명 다행이에게 시작 날명 날명 다시 올라가 목을 그렇게 게으르게 쓰면 안되지 목을 아주 그 짧은 속에서 목을 어떻게 써? 바쁘게 써야돼 바쁘게 부지런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쓰는거야 날명 날명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는거야 날명 날명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돼 당도 날명 그런거 어딨어? 그런거 하지마 유치원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야 유치원생도 그렇게 안해 날명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돼 부지런히 목을 써 다시 시작 날명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걸 똑같은 형태를 반복해준거야 날명 시작 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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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ramer 날명 날 날명 시일 적시일 시당 적시일 헌이 그리 알고 명시 잘 지내요 명시 말한다 그리 알고 잘 지내요 그리 알고 명시 말하고 내가 그리 알고 명시 말하고 잘 지내라고 아셨지? 내가 그렇게 해갖고 왔어 오늘 그거 못 끝내줘 왜? 여러분들이 지금도 썩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못 끝내줘 다음 주에 여러분 잘 해갖고 오면 뒤에 붙여갖고 끝내줄 거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